전주시가 관광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전주관광의 미래 그리기에 나섰습니다. 시는 3일 라한호텔에서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반을 비롯해 관광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주시 관광거점 도시 시민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. 또 문화관광 분야 청년 활동가들도 참여해 전주관광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시는 이번 시민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한옥마을 2.0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.